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원주입니다. 어제 강원도의 하루 확진자 수가 87명으로 역대 최다치를 또다시 넘어선 가운데 오늘은 지금까지 44명이 확진됐습니다. 원주에서 어린이집 관련 확진자 3명, 교회 관련 2명이 추가되는 등 모두 15명이 확진됐고 춘천 10명, 강릉 6명, 속초, 홍천에서 3명씩, 화천, 철원에서 각각 2명, 동해, 정선, 양양에서 1명씩 나왔습니다. 원주의 어린이집 관련 확진자는 24명, 교회 관련 확진자도 19명으로 늘었고 이 가운데 원주 교도소 직원 1명이 포함되면서 재소자 천여 명의 전수검사를 진행한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어제는 13개 시군에서 87명이 확진돼 하루 확진자로는 최다치를 기록했습니다. 원주의 누적 확진자 수는 2,071명, 강원도의 누적 확진자 수는 8,335명입니다. 저는 15명, 강원도의 확진자 수는 3명을 모여 saker Amere gegangen plano,